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이 제아의 종 소위 말하자면 1년이 다가고 오늘이 연말 마지막 남은 시간이 몇시간 남았을까요? 한 2시간 남았습니까? 2시간 정도? 1시간? 아쉬운 세월이 어느덧 10년 작년에 회도지 현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다 저물고 이제 마지막 남은 1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잠시 후에 여기는 연하산 대성사 종각에서 오늘 제아의 종을 칠건데요 33번을 칠겁니다 여기 대성사 조지 큰선임 운붕 큰선임을 주장하는 북소리 콘서트 오늘 많이 오신 여러분들 신도님 정말 반갑고요 아까 선임이 참 북을 잘 치시는데 여러분 박수 너무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 지금은 이 가수가 오늘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 잠시 사회를 보고 있는 사람은 드래곤드리미즉 종합의술단단장 큰종이라고 합니다 인사 잘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한해 복 많이 짚고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여러분 가정가정마다 행복과 건강이 그냥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뉴필러 가수 있는 노래 한 번 전해볼까요? 네 뉴필러 가수랑 부산에서 활동하겠고요 드래곤 느리미즉에 계셨단 전속 가수로서 활동을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곳에 부여가 선물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곡도 여러분들의 열도라는 선물에 의해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뉴필러 가수 선물에 한 번 드려볼께요 목포의 눈물 한 번 드려볼께요 한 번 주세요 안녕하세요 뉴필러입니다 방금을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새해는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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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해는 복 많이 받 Cay ACC 아멘 상대면 워낭뿐 노저 고평일게 인자취 과연 가나 대단의 품 청조 여윳산바람 속 명상 상품을 압는 눈이 이 그루가 우린 다시 못보내줄 이 그루가 우린 다시 못보내줄